안녕하세요 이겔수니리아, 왜? 왜?가 오리콘 차트 3위입니다 자, 이건 본찬들에게 들어볼까요? 네, 본찬들, 어떠셨나요? 네, 오리콘 차트 3위를 하셨는데요. 본찬들, 어떤가요? 일본에서? 네, 어... 제가 좀... 어... 뭐랄까... 그니까, 일본 차트에 저희 노래가 있을게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일본의 차트에 저희 노래가 락크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본 가수분들 사이에 저희가 있다는게 정말 신기했고, 팬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본의 가수분들의 이름을 중간에 그룹의 그룹의 이름이 너무 신기했고, 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싶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룹의 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改めて, 감사의 기분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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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